네, 제가 오늘 부르게 될 노래는요, 오래된 친구입니다. 그때 당시에 많이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커더를 활용한 아주 굉장히 특이한 소리 그리고 굉장히 좀 시티팝 같은 굉장히 좀 실험적이고 신선한 그런 느낌을 한번 오마주해보고 싶었어요. 욕심이 막 이 마음 안에서 자꾸 저도 모르게 꿈틀꿈틀 나와서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세 개가 됐어요. 굉장히 유난스럽게 세 개나 사용하는 최초의 가수가 되지 않을까. 선배님들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그걸로 저는 진짜 충분할 것 같아요.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미스터 블랙 미스터 정 우리는 오래된 친구 우리는 오래된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진실한 마음 아마도 서로를 위해야돼 많은 친구가 있으나 성장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 mud 살펴버린 부분들은 이제 홈이 있는 친구가 있다.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